회사에 생겼으면 하는 워라벨 복지 1. 아침 점심 식사 제공 간단한 아침과 든든한 점심 제공 2. 스낵바 매주 탕비실에 꽉 찬 간식 3. 주 4일 근무 놀금이 가능 4. 일일 음료 제공 날마다 원하는 카페 음료 제공 5. 생일 휴가 생일 당일 출근 안함 6. 낮잠시간 점심시간 후 1시간 낮잠 7. 샐러드 도시락 구내식당에서 밥 대신 샐러드 선택 8. 야근 금지 7. 퇴근 시간에 PC가 자동으로 오프 9. 겨울 휴가 1. 일주일 유급 휴가 제공 10. 반 반차 반차를 반으로 쪼개쓴 10. 수습기간 종료시 보상금 고생했을 수습생에게 보상금 지급 12. 상사 메신저 하루 차단 잔소리하는 상사 메신저 하루 차단 기능